B&I 코리아 팟캐스트 34회 최고의 챕터를 위한 대리인제도 활용법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좀 기다렸어요. 대리인제도가 챕터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제가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써야 할까. 사실 다음 주 대리인 써야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게 제일 B&I에서 핫한 토픽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열을 내서 얘기하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직접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주제로 잡았고요. 대리인은 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리인제도는 우리가 6개월 동안 3번의 결석만 허용하잖아요. 그리고 3번의 대리인도 허용하죠. 그 대리인은 결석으로 치지 않죠. 그러니까 총 6번을 빼먹을 수 있다. 빼먹어도 잘리지 않는다. 잘리지 않는다. 이게 대리인제도가 나왔던 이유는 이거는 공식적인 B&I 규정인데 사업하는 분들이 저희가 매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주 만나는데 결석이 3번을 넘어서 6개월에 4번째가 되면 멤버십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개방이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출장을 가거나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걸 B&I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출석 규정이 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출석 규정이 아니라 서로 협업하고 신뢰를 쌓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출석 규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리인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그래서 잘 활용하면 챕터에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요. 챕터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 네. 그런데 잘못 활용하면 챕터에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아요. 우선 잘 활용하는 사례부터 볼게요. 잘 활용하는 사례는요. 내가 부득이하게 미팅에 가지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비지터로 초대하기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지터로 초대하기 애매한 사람이 누가 있지? 그래서 초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네 돈 내고 와서 한 번 보면 되게 도움될 거야. 이거 모임하는 거니까 한 번 와봐. 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선뜻 잘 안 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미팅하는데 모임이 있는데 여기 출석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내가 이번에 출장을 꼭 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돼. 그래서 네가 나 대신 가가지고 대신 출석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내가 주참비라든가 이런 거 내줄 테니까 너 가서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공짜로 맛있는 호텔 밥도 먹고 그러고 와.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챕터의 멤버분들한테 연결시켜주고 싶은 사람 중에서 비지터로 부르면 선뜻 쉽게 오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리인 제도 활용하면 좋은 핑계가 됩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다. 친구, 친구한테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지인들 지인들한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 멤버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멤버분들한테는 멤버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협업할 수 있는 업종이면 또 좋은 리퍼럴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오거나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나 대신에 소개를, 소개장을 전달하고 그러면 멤버분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좋아지죠. 그렇죠. 저 사람은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거나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보내서 출석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미팅에 우리 챕터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돼요. 어떤 우리 멤버 중에 어떤 분들은 해외 출장 같은 거 있는 거를 정말 그 미팅 앞뒤로 해가지고 미팅을 한 다음에 출장 가서 일주일이고 갔다가 새벽에 도착해서 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멤버들은 이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인 제도도 비슷하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안 좋게 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장단한테 대리인을 구해달라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아, 대신 대리인 구해주기? 네, 대신 대리인을 구해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의장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챕터에서 대리인 올 사람들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대리인으로 자주 오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런 딴 챕터에 갔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가치라든가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면 우리 챕터의 멤버들은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더 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예전에 멤버였던 분을 출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챕터에서 나가신 분? 예,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이지로 박사님도 여기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B&I 활동은 내가 다 규정인도 많고 출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 내가 이거 끊으면, 미팅을 끊으면 점점점점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멤버분들도 그분들이 반갑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멤버십, 우리 멤버 활동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그런 혜택만 누리게 되는 물론 전체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멤버들은 어떻겠어요? 아, 그쵸. 힘 빠지죠. 힘 빠지고 그럼 나도 힘든 거 안 하고 그럼 이제 간간히 와가지고 이 네트워크 관리만 하면 되겠다라고 대리인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악용할 수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프로데리러입니다. 프로데리러 프로데린? 프로데린? 프로데린 있어요?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거는 다른 챕터, 동료 멤버들한테 나는 당신들을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갈 정도는 아니고 내 직원을 보낼게. 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좋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대리인으로 초청하면 안 좋은 게 타 챕터 멤버를 요청해가지고 오게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프로데리러. 프로데린.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전 멤버. 이전 멤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좋지 않고요. 네, 네, 네. 대리인을 초청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위클리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소개장을 전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다른 멤버들이 위클리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를 경청표에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대리인에 대해서 뭔가 찔리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대리인 많이 구해드렸는데. 대리인 제도는 우리 챕터의 멤버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잘 쓰면.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박우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I 코리아 팟캐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